4쿼터 뜨거운 대결이 남아있습니다. 69 대 68 아직 승부를 알 수 없는 점수 차. 두 팀의 치열한 공감입니다. KGC가 지난 두 경기를 보더라도 경기를 뒤집었거든요. 오늘도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그것도 주목해볼 수 있고 KGC는 또 역전패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리그에서 4쿼터 평균 득점이 가장 높은 팀이 KCC입니다. 27.5 득점을 넣었고요. KGC는 21.5 득점. 그러니까 6점 정도의 4쿼터 평균 득점 차이가 있었는데요. 득점을 10개 팀 중에서는 KGC가 87 득점으로 해서 1위거든요. KCC는 5위인데 85.3 득점으로 5위를 하고 있어요. 득점력에서는요. 자, 이제 KGC. 4쿼터 먼저 공격 시도합니다. 김지윤. 4쿼터가 중요하죠. 첫 득점이 KGC가 중요합니다. 오세근. KCC 공격차입니다. 3쿼터에만 3점 3개를 성공시켰던 이정현. 하승진. 하시잡고. 구원권. 바울. 아, 이거 반칙이죠? 하승진. 장점이에요. 2m 21m 하승진이. 사이먼 선수가 지금 수정 2m 3인데. 탄력으로 봐서는 사이먼 선수 높이가 있죠. 여기서는 분낭하게 걸렸고. 여기서 이제 팔을 건드렸어요. 3번 친 거 같은데? 8의 리치가 길기 때문에. 연속으로 3번 점프하기는 사이먼 솔로스도 지치지 않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질 않습니다. 주민경 감독도 하승진 선수가 자유투 때에는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특히 시소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볼 겁니다. 두 개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KGC의 리듬 지켜줍니다. 강병현 빠르게 싹쩍 올라갑니다. 너 걸! 팀의 타점은 강병현 선수가 잃었고요. 이촌편 돌파! 벌입니다. 강병현! 강병현 선수가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자유가 너무 잘해야 할 겁니다. 자유투를 내주는 반칙을 했어요. 손 옆에다가 하이파이브 하고 들어옵니다. 이런게 팬서비스에요. 그럼요. 제가 기억에 남겠어요. 보기에 좋아요. 1구 성공. 네, 오늘 이정인 선수는 친정인 KGC 선배라서 좋은 그런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2구도 들어갑니다. 한 점차 앞서나가는 전지 KGC. 이정현 오늘 22득점. 시작! 시작! 양희종. 사이먼 탄력으로. 하승진아 빼놓고 덩크까지. 양희종 덩크가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골은 사이먼 쪽으로 들어왔어요. 양희종. 득점 배결도 치열합니다. 컷팅. 아, 지금. 네. 공격권이 KGC로 선언된 가운데. 자, 비디오를. 네, 비디오반독이죠. 보전사건으로. 비디오반독이 됐습니다. 네, 컷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송창룡은 사이먼이 팔을 쳤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네. 사이먼은 이제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비디오반독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지금 판독하자고 얘기죠. 사이먼 선수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독을 한번 해보자 했던. 그런 사인인데요. 자, 4쿼터 지금 초반 흐름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사이먼이 공을 건드린 것인지. 글쎄요. 비디오반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심은 KCC의 공격권이고요. 네. 이제 우리 KCC의 공격입니다. 네. 원심이 유지됩니다. 여기 사이먼 그가 그러면 거짓말을 했네요. 네. 본인도 좀 워낙 짧은 시간이니까. 네. 카톡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선정차. 이성현. 공격 시간 6초. 에밋. 에밋. 놓칩니다. 리바운디양 기종. 압박한 수비. 김지은. 애워 쌓입니다. 쌓이 멀쎄요. 두 타임을 잘 듣고 오랬어요. 아, 일어왔습니다. 완전히 사이먼 선수의 시체계죠. 네. 볼이 셌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변인 선수가 자본심이 없는 그런 패스가 나왔습니다. 셌죠. 에밋 잡고. 빼주는 관측 양희종 수비. 양희종의 수비 성공이네요. 양희종의 수비 능력 첫 파고를 했고요. 공격 그룹 유지되는 KGC. 네.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 종의 수비 성공. 역시 양혜경 선수는 아주 수비를 잘해줘요. 에밋의 행동을 다 예측했는데요. 김기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패스는 핫승실에게 걸립니다. 박성준 선수 또 예상을 했죠. 에밋 스텝 압구. 그 점 붙입니다. 그리고 이 점편. 너무 KGC 선수들이 수두르고 있네요. 이정현이 지금 무릎을 잡고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무릎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걱정되는데요. 오늘 아주 이정현 선수의 컨디션이 아주 좋았는데. 무릎이 이정현 선수가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무릎 부상이 있었고 회복을 해서 지금 경기 뛰고 있었는데. 이정현 선수가 자신의 발로 일어납니다. 본인도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본인이. 대따치고 이런거는. 아 이게 안보이네요. 네.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죠. 뭐 엠비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개막 이후에. 네.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뭐. 이제. 좀. 조심해가면서. 자기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후 선수를 내보냅니다. 아 저기 이정현 선수가 좀. 지금 제스처가 보이는데. 미끄러웠었다고. 아. 네. 물기가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부딪힌 상황은 아니었고요. 자. 4쿼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점차 안양 KG 앞서고 있는 흐름. 김기훈. 아 잘 봤죠. 아 지금은 김기훈의 패스가 아주 쇼핑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시스트 3개째 김기훈. 에밋. 하승진. 네. 이현민의 패스도 좋았고. 네. 하승진으로 들어오는 패스의 마무리까지. 김기훈. 세이먼. 월류까지. 앞에 하승진 있었습니다. 에밋. 오세균의 파울. 자. 들어갔으나. 포인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승균 감독이 큰 액션을 보여주는데.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네. 먼저 파울이 선원이 됐고요. 네. 연결동작으로 안 맞았어요. 네. 여기서 끊었죠. 멋진 포인트가 될 뻔. 여기서 끊었어요. 여기서 파울을 끊었어요. 에밋. 네. 연결동작 인정은 안했죠. 에밋. 어엉. 어 이정현이 다시 나왔습니다. 에밋. 송창렬. 반대편 이정현. 접고. 자 몸을 기대면서. 파울입니다. 양핀 종의 파울. 자유투 두 개. 양희정 선수가 이정현을 막다가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립니다 4반칙인데요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양희정 선수가 오늘 12득점을 해줘서 자기 몫은 충분히 해줬는데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정현과의 매치업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셨는데 이정현도 잘하고 양희정도 잘했어요 이정현 사이트 선수시킵니다 한점 차 앞서나가는 KCC 등기 스크린 이용합니다 시속 게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책이 변수죠 사이먼 23득점 더블 더블 괴롭힘입니다 자 리바운드 에밋 김균 어색은 파울로 끄습니다 송창우영 지금 김파울이 KCC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네요 네 여기서 반칙을 끌었어요 오셉은 투샷을 거기는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는데요 오셉은 오늘 16득점 10리바운드입니다 KCC 공개 오늘 에밋이 쪘고 무리하게 좀 가죠 좀 더 에밋 타임이 있으니까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강병현 사이먼 박 김규현 싹점 들어갑니다 네 김규현 오늘 굉장히 좋네요 뭐 지난 시즌 35.5% 마운세이 갤런던서 17개의 3점 주소를 넣어줬거든요 너무 자신감이 있네요 네 넉 점차 달아난 KCC 2.5% 사이먼 그러나 사승진 하승진 선수가 뒤에 있질 않아요 열심히 지금 메커 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승리자 반칙 사이먼 자 하승진 선수가 막았지만 하하하 득점까지 되고요 네 몸을 부딪치면서 결국은 그 마스켓 카운트 득점까지 사이먼 역시 득점요 아주 인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아쉬운 하승진의 모습이었고요 네 하승진 선수로 수비를 열심히 해줬어요 아 좀 그 수비 공격자 반칙을 좀 했었는데 유도를 했었는데 조금 하승진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승진의 파울 3개째가 되어있습니다 사이먼 오늘 25득점에 자유표는 가스피팅의 3개 12개의 리바운드 리바운드 12개 잘했다는거죠 네 네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리바운드에서 좋은 공격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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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거리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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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이요 세임은 강병현 강병현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미 범을 돌리면서 2점 차 2점 차 세트에서의 에미 선수의 득점력도 점수가 됩니다 움직이면서 가져가는 득점이 더 에미 선수의 정확도가 있거든요 네 오늘 16득점 30득점까지 올려주는 에미 선수의 오늘 심격으로 봐서는 좀 저두한데요 사이먼 들어가지 않았고요 사이먼은 자신의 평균 득점을 지금 넘기고 있고요 에미 선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에미 막힙니다 하승진 우세근과 매치업 하승진 다시 볼 잡느냐 잡았습니다 열심히 잡아줬어요 빅사이드 송창력 이현민 이정현으로 돌아가고 이정현 바울이죠 바울아가 됩니다 데이비 사이먼 바울 이제는 3분 22초가 남아있는 상황 여기서 골에 대한 집착력을 하승진 선수가 잘 잡아줬습니다 사실은 에미에서 좀 무리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3분 22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선 집중력 싸움이에요 이정현 차이 2개 주어집니다 6개 어시스트 5개 스틸 오늘 24득점 네 이정현 선수 평균 득점이 15.3득점 오늘 많은 점수를 넣어줬고요 4경기 11.3득점 점수는 1점 차입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가요 네 세이먼 리바울드 김기윤 세이먼 너클 리바울드 김기윤 아 빡사옥이 지금 안 됐어요 송창력 선수가 수비가 안 됐습니다 벌리까지 해치고 다닙니다 김기윤 찬스죠 전성현 라인 확인하고 3점 네 네 결국은 전성현 선수 또 강지현 선수가 해주면 이곳은 경기가 세이지씨가 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데 오늘 전성현 선수의 득점 이게 하나가 결국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건지 네 아 전성현 선수의 3점 컸네요 오늘 펼쳐졌던 경기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양희종 선수와 이제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만나는 오늘 경기 어떤 흐름일지 궁금했었거든요 양희종과 매치업하는 장면 올 시즌 첫 장면이 됐습니다 스피드 찰스로드와 여러 차례 호흡 잘 맞췄고 에밋과도 마찬가지 직접 3점 성공시켰던 이정현이었습니다 원거리에서도 자유자재였고요 이정현 선수는 3점을 9개를 시도해서 5개를 성공시키는 대단한 파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KCC가 힘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 좋은 활약 보여줬던 하승진 선수가 가장 집중력을 3커터부터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껄밋에서 리바운드 잡고 세컨샷 올라가는 장면까지 보여줬던 하승진 선수의 화려하던 무대 하트 10점 차에 가까운 점수 차 추격했었던 KCC는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KCC 입장에서는 오늘 빠른 공격 템포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손톱 가져가는 장면 김기훈 선수가 외곽에서 힘을 보태주면서 평립까지 추격했던 KCC의 추격을 여러 차례 훌리쳤습니다 어시스트 능력을 주는 김기훈 선수였고요 그래서 훌리까지 역할을 퍼센트 수행하고 있는 김기훈 선수입니다 17득점 돈을 올려주고 있는 김기훈 선수입니다 4쿼터 시간은 2분 56초 남아있습니다 넉 점차 3쿼터 4쿼터 3쿼터 이렇게 2쿼터 2쿼터감이 이현민 송창룡으로 넘어가고 역전 전승현 선수가 한방을 보여줬고 반면에 또 PCC에서 송창룡 사이먼 관충들의 열기를 시킵니다 경기 진짜 혜택하네요 시스맨들의 활약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꾸준히 해줬던 선수 말고도 남은 선수들이 또 잘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래빗 앞에 사이먼 있습니다 고치고 성공 자, 2점 PCC 쪽으로 가면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안양 KG씨인데 김승기 감독이 지금 풍정에 대한 네, 불만이 있어 보여요 트래블링에 대한 불만이 네, 있는데요 저는 김승기 감독이죠 자, PCC가 3쿼터에도 앞서가는 흐름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만 4쿼터 한 점의 리드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송창룡 선수의 3점이 중요한 흐름에 나왔고요 알 수 없네요 알 수 없네요 자, 안양 KGC 인상공사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KGC는 지금 스팀 파울에 벌려있어요 네, KGC는 두 개 힘을 잘 되는데 송창룡에서 멍고 측근faced 멍고 측근하고 뱃뱃뱃 오, 개 공격 우리가 득점을 못할 수도 있어 디벤스해야 돼 어렵다 정답은 돼 우리가 세트해서 안 되는데 톡폼 맞아가지고 두께 한정차 승북 치열하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KCC가 백호트 늦어서 득점을 받게 되는 세트보다는 소홀에서 점수를 준 것에 대해서 김승희 감독이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공격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비를 잘하자는 그런 벤치의 지시인데요. 1분 38초 점수가 한정차 끝까지 왔습니다. 스키링 받았고 김규윤 양키쪽 싹점 놓고 하승진 잡을 때 사이먼 슬프트에 맞았습니다. 지금은 유리하게 KCC 쪽으로 갈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득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KCC가 조금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현민 감독은 슛 타이밍에서 던져줘야 하는데 말이죠. 송창룡 선수 쪽으로 가기 전에도 이현민 선수가 찬스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것을 송창룡 슛 트래블링인데 타이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세근 파울입니다. 파울에 아직 여유 있습니다.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에미 선수는 파울 세우겠죠. 권우 Alto 형범 osay근의 상태입니다. 김주윤. 김주윤. 전성긴. 공홍東. LEGEN TAIADE의 선수. nowhere г?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전성긴 선수가. 네, 여기서 끝나서 나오는 과정에서 좀 이런 게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네, 아주 백보드를 가볍게 받침으로 득점했네요. 다시 작전 시간 요청을 했습니다, 최승규은 감독. 위로, 아래, 한 번만 더. 잡았다. 골 잡잖아. 이렇게 건너가지 말고. 창문이야, 건너가. 넓게 나와주라고. 알겠어? 괜찮아. 쏘서, 쏘서, 상대가. 저 트레이가 하위에서 잡아줘서. 쟤네들이 팀파울이다. 팀파울이다. 팀파울 파울을 이용하라고. 자, 오늘 트레이를 타는 남자 빨리 나와야 돼. 괜찮아, 괜찮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다른 거 없고. 상대 KGC가 팀파울이기 때문에. 팀파울을 잘만 활용을 하면. 또 우리 페이스로 온다는 것이 주승규 감독이. 생각이 있죠. 4쿼터 18점씩 똑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RNKGC가 한전의 리드를 지켜나가고 있는. 48초 남아있는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조승규 감독과 김승규 감독의 진학대결. 팀파울이 걸려있는 안영케이신데. 네. 하승진 선수 쪽으로 파울이 나오게 되면. 개유투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작전일수가 있겠어요. 네. 48초. 이런 시간이 이제 감독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거든요. 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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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돌아나왔어요. 하승진. 자 리버운드. KCC. 아 안올라가죠. 2점편. 아 이게 좋지네요. 공격 숫자 셋입니다. 겜규투전. 3점차. 31초 남아있고 급해진 KCC. 아 지금 안 돼요. 네. 송창룡. 아 이게. 아 수비 방식으로 공격권이 KCC입니다. 네. 지금. KCC 입장에서는 아주. 아쉬운 그런 반칙이네요. 공격권 확보가 되면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살았어요. 사는 과정에서 지금 아 두 선수 이 어 이현민 선수와 김균 선수죠. 네. 루즈볼 상황에서 이 골이 이제 그 파울이 됐네요. 저의 두두개입니다. 네. 이현민 선수는 다이트 성공률이 굉장히 좋죠. 지난 시즌에 88.7% 2구 성공하면 다시 한 점차. 2구 성공하면 다시 한 점차. 들어갑니다. 답변 시간 요청하는 안양 KCC. 네. 24초가 남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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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그다든지 그다든지 2구. 미钠호. 세. 네. 그러나 ion 함un2ota 되기 여기 치지 마, 여기 치지 마. 상현이를 가는 거 치지 마. 지윤이. 지윤이가 혼잣을 줘. 파울 끊을 거야, 파울 끊는다. 파울 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 파울 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득점은 한 번 남았어. 남았을 때. 파울 안 끊으면 이따 쳐들어. 파울 끊으면 안 돼. 당연히 끊는다고. 근데 우리가 볼을 뺏겨서 잘못된 상황이 있어. 그리고 득점을 하고, 잘못됐을 때는 투 맨게임하고. 투 맨게임하고. 투 맨게임하고. 상대방에서 파울 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파울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수비를 아마 KCC에서는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계속 나간다면 투 맨게임은 투 맨게임인데. 사이먼 선수를 활용하는. 아니면 오세곤 선수. 어떻게 결정을 봐줘야 되겠죠. 이런 데서. 실책이 또. 우연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 게임을 보더라도. 결국은 실책 하나 때문에. 승부가. 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KCC도 팀파울에 걸립니다. KCC 입장에서는 22.7초를 다 흘려보내는. 그런 공격이 좋겠죠. 나중에는 이제. 김승기 감독이 이기듯이. 투 맨게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공격패터로 나갈 것 같습니다. 김기윤. 김기윤. 김기윤 내주고. 이때 하성진이 볼을 확보. 하성진이 확보. 송창윤 아울렛패스. 이윤스 에미. 투자. 역전. 전주 KCC. 12일초 남아있구요. 자 경기는 이어집니다. 3점차. 안혁 KDC. 김기윤 내주일 때. 이 정컬이 볼을 확보하면서. 오늘 홈에서. 경기. 경기 정료. 24천명 겨누포. 승부를 바꿔냈습니다. 네. 이게. 잘못한거에요. 지금. 김기윤 감독도. 그. 45등등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네. 이것이. 김기윤의 연속적인 실제. 네. 여기에 또. 아. 마지막 공격에서도 또. 김기윤 선수의 패스비스. 네. 결국은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거죠.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오늘 만들어지는군요. 야. 전주 KCC가 이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연승에. 네. 월요일 하루 휴식하고. 화요일까지. 네. 아. 최근 4일간의 3승을 챙기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히. 아. 4쿼터 22초를 남겨놓고의. 짝한 역전승. 자. 멋진 승리 챙기는. 전주 KCC입니다. 아. 특히 마지막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구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그. KCC의 실체. 네. 아. 이것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아. 아. 글쎄요. 오늘 안양 KCC도 작전시간 요청하면서 끝까지. 아. 마지막 공격에 전녀를 정비했었는데. 수비 성공을 한 뒤에. KCC가 아주 극적인 승리를. 아. 이뤄냈습니다. 승장 최승균 감독. 인터뷰 준비되는 대로.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아. 최근 4일간의 3승인데. 오늘 경기. 마지막까지 좀 어려웠었어요. 어떻습니까? 아. 일단 선수들이. 그. 전게임 때 백두백 경기가 있었고. 또 하루 쉬고 경기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 2, 3포터에. 그. 선수들이. 그 전게임처럼. 뭐. 벌리지 않고. 그리고. 시속게임만 하면. 4포터에.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수들 체력 문제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수들이 집중력을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정현 선수가 오늘 조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정현 선수가. 선발. 그.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이제 안 맞아서 그랬는데. 요. 선수는 아주 좋아요. 예. 일단 뭐. 이정현 선수는. 잘하는 선수고. 항상 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합 바란스만 잡아준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아주 잘해줬고요. 마지막까지 잘해줬고.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네. 그. 지금 치다가. 거의 뭐. 한 달 이상 치다가. 5일만 연습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인데도. 선수가 아무튼 뭐. 이정현 선수가. 팀에 보탬이 되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들은. 선수들한테도. 긍정적으로. 어.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승진 선수도.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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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 드래프트 관련돼서. 또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예. kay의씨 씨가. 참. 긍정적으로. 에스케이트. 오. 땡. tac. 지금 계속 연전게임이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게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 체력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휴식을 좀 많이 주면서 상대 약점을 좀 많이 파고들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선수들 체력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걸 좀 잘 맞추면은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추승균 감독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4쿼터에 힘을 내는 팀의 매력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전주 KCC가 오늘도 4쿼터의 경기를 뒤집어서요. 연승이 다 4쿼터 역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죠. 그리고 오늘의 수훈갑입니다. 최고의 공헌을 하는 선수가 바로 이정현 선수인데 27득점으로 올 시즌 최다 득점 가져가면서 특히 친정팀 안양 KCC를 상대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에 또 팀의 리딩골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이정현 선수가 보여줬고요. 저희 중계석에 이정현 선수 자리했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마지막 승리의 장면 또 하승진 선수와 함께하는 장면이고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격렬한 경기였고 특히 친정팀을 상대로 한 경기였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친정팀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요. 이정하고 첫 경기고 해서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워낙 저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더 집중력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플로우에 좀 그 무상인 줄 알았었는데 우리 중계석에서도 아주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상태가 좀 어떤지 경기는 마무리를 잘했지만 네 제가 왼쪽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저기 플로우에 좀 땀이 묻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미끌렸는데 다행히 뭐 큰 무상은 아니고요. 잠깐 밀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괜찮으니까 다행인 그런 모습이고요. 앞서 양희중 선수와 여러 차례 또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니폼 바꿔 입고 만나니까 색다른 기분은 들지 않았나요? 네 뭐 항상 같은 팀에서 뛰던 선배라서 뭐 다른 색 유니폼을 입고 만나가지고 좀 어색하긴 했는데요. 워낙 뭐 제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형이고 해서 코트장에서도 뭐 얘기 나누면서 즐겁게 경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게임을 또 역전승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잭인 선수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목표라기보다 제가 좀 더 이적하고 첫 경기기 첫 해이기 때문에 좀 더 KCC라는 팀에 좀 녹아들 수 있게 좀 기존 선수한테 뭐 전혀 동질감 없이 좀 이렇게 스며드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요. 우승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득점력이 지금까지는 글쎄요. 그렇게 고르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오늘 27득점 특히 석점의 감각이 굉장히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팀 동료들이 제가 좀 KCC 인상공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를 유독 많이 찬스를 더 만들어준 것 같고요. 동료들이 워낙 잘 패스해주고 좀 더 저한테 많이 좋은 패스를 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많은 팬들이 지금 이적현 선수를 둘러싸고 있는데 KCC 오면서 본인의 인기를 좀 또 실감하고 계신가요? 네 뭐 전주 홍경기장 홈팬들이 워낙 열성적이라고요. 이렇게 유명한데 직접 와서 뛰어보니 진짜 열성적이고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뛰는데 힘이 되고 더 열정적으로 더 뛰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멋진 모습 오늘 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참 기사가 동료들이 이적현 선수를 보니까 진짜 난 선수다라는 평가가 기사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한 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배들이 저 기분 좋으라고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팀에 좀 빨리 적응해가지고 좀 더 선수들하고 좀 유기적인 호흡을 보여주면 더 그런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최고 대우로 전주 KCC 이적을 내서 이적현 선수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값을 팬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남아있는 일정들이 KCC는 삼성과 SK 오리온전이 이어지겠고요. KCC는 SK, 오리온, KT를 순서대로 만나는 그런 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좀 스케줄이 빡빡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연전을 하는 팀도 있고요. 체력적으로 안배가 필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KCC가 4쿼터 막판을 버티지 못하고 낼 패했는데 홈에서의 3연전 또 팀을 정비해서 경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경기 예고해드립니다. 서울 삼성과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IB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홈팀 전주 KCC 이지스의 승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태균 해설위원 캐스터 정찬우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